17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오늘부터 200만 연방 공무원들 중 비필수 요원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 극심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신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안이 상하원을 오가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14 회계연도 개시일인 오늘부터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정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필수 인력 또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게 돼 많은 불만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은 건강보험법을 반대한 공화당에게 있으며 즉각 정부 폐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이장은 상원민주당이 협상을 하려고 노력 안 했다며 하원의 입장은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정부 폐쇄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폐쇄 첫날 인원을 상하원은 아직 협상을 시작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폐쇄 책임을 서로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 오는 17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두 협상 시한까지 가면 정부 폐쇄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상하원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한편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 연방정부 폐쇄를 초래했지만 정작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상대로 오늘부터 진행됐습니다. 국민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